저희가 이제 처음이 아니라 재혼 가정이기 때문에 재혼입니다 재혼. 저는 재혼, 그 사람도 재혼 큰애한테 되게 잘 있었어요. 좋은 아빠가 되어주지 않을까? 좀 좋았어. 딸이 하나 생겼으니까 데리고 재혼을 한 거고 응신해서 아기를 낳은 거죠. 내 식구에 같이 있기 좀 힘들고 불편해요. 불편해요. 많이. 같이 있으면. 미안함도 없고 엄청 이기적이고 책임감도 없어. 아니 맨날 마이너스고 맨날 빵꾸잖아. 장사 5년을 했는데 마이너스만. 쑥아 빠지게 해도 여태까지 10월짜리라도 못 먹으면. 정확히 얘기해. 정확한 이야기 하는 거야. 정확히 얘기해. 당신하고 나하고 이혼해가지고 1년 동안 공부했기 때 내가 10월짜리 하는 거지. 이혼했을 때 파는다고. 같이 살면서 이야기해. 아니한 거지. 저를 날리고 싶을 정도. 생각을 해봐. 난 계속 이야기했어. 물어봤을 때도 매 수십 번 말했어. 그럼 이혼해. 나. 어디 가겠냐고. 어디 가겠냐고. 두 분 다 엄청 세게 싸우시는데요.